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는 조합원 4,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시락 지참이나 대체식품 제공,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 학교의 파업 대응 매뉴얼을 내려보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비하 발언 파문이 정 시장의 사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다문화가정아이들의 명예를 회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에도 민주평화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한 해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이나 밭농사를 짓는 농가로 10만 2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60만 원의 절반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남북미 공동회담 환영 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체계에도 신호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평화시대를 위한 통일 외교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이해를 넘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자한당과 국회의 개원에 합의하며 정치개혁특위 또는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하자 반대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에 차있다며 민주당은 평화당에게도 필요할 때는 손을 벌리지만 언제라도 배신할 태세를 갖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도 적폐세력과도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냈다면서 더 이상 촛불 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198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간호직으로 131명을 채용하고 전북개발공사와 생물산업진흥원이 각각 8명, 자동차융합기술원이 6명,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3명을 선발합니다. 기관별 채용계획과 인원은 전라북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치매안심과와 인권담당관, 그리고 동물복지과와 스마트시티과 등 5개과를 신설합니다. 전주시는 치매국가 책임제에 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과를 만들고 인권행정의 구현을 위해 인권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복지과 신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견 놀이터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그리고 길고양이 표준 매뉴얼 구축 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63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알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 악화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5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전주 29도, 익산 28도, 장수 27도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묻었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나쁨,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지 1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맞았지만 자금력과 투자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동학 농민혁명기념일 재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정읍과 고창이 이번에는 혁명의 시작 문제를 두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전북에 사는 농가들이 농민 공익수당으로 한 해 6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학생이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최근 산업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학과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